B1! B1!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 제로 베이스 원! 입니다! 제 1회 할명수 예능 캠프입니다. 예예! B1! B1! 루틸! 온도야! 넌 내 여자니까 아빠예요, 아빠. 할! 아 보 찌! 할! 아 보 찌! 예예! 날 가르쳐, 날 가르쳐! 여기가 예능 캠프야? 할명수 예능 캠프. 제 1회야, 1회. 우리가 처음 이 막을 여는 거야.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 예능감이 좋잖아. 아니, 예능은 원래 잘해. 무슨 소리야? 형님, 저거 약간 귀엽지 않아요? 왜 여기서 붙였어? 어디다 붙여? 몰라. 아, 얘들아! 어? 아, 늦게 형님 미안하다. 왜 늦었어? 명수야, 빨리 걸려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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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미안해, 미안해. 나 자꾸 엉덩이가 왜 이렇게 떼질려고 하지? 알다시피 이제 너희들하고 나는 이제 친구야. 친구지. 알고 있어.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친구다! 알겠지? 알겠, 알겠어. 대한민국 최고의 오디션에서 합격했다며? 수고해, 수고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나는 1차 예선에서 떨어졌어. 와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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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냐? 나! 니네 울미나 내 얼굴을 먹어다니? 나 빛 잘생겼잖아! 사람이고! 잘생겼는데? 빛이 나. 진짜 빛이 나. 너무 잘생겼어. 그래? 네. ữ개 지불렛을래? 아니, 네. 그렇지, 그렇지. 제작비를 너무 많이 썼어, 지금. 한 달치 카메라가 다 나왔어. 이렇게 하면 3주는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야 돼. 그러면! 제로 베이스 원의 단체 인사 식시격에 한 번 들어보자! 둘, 셋! D1! D1!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안 나와! D1, B2원은 뭐니? 늘 첫날처럼 열정과 설렘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하우가 말을 잘하네, 한국말을. 이거 다 외웠어. 파이팅! 영수야, 파이팅 해! 영수 파이팅! 할 수 있어! 제로 베이스 원, 한 번 한 번 인사를 한 번 해봅시다. 안녕! 나는 제로 베이스 원의 리더 한빈이야! 많아서 반가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다! 아, 처음 방송인데 처음부터 그럼 어떡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다! 줏대 있다. 차점 좋아지겠지. 안녕! 나는 제로 베이스 원의 장하... 야! 맞지? 반 말이지, 이거. 장하야! 이렇게. 장하야. 끝! 끝! 어우, 재밌다! 무슨 말이 필요해, 우리 하우가? 멋있는데? 멋지네. 자신감, 자신감임만 있어. 안녕! 나는 명수의 제일 모시는 형, 석 케인입니다. 내가 네 이름 그렇게 적구나? 매튜야, 반갑다. 오, 예아. 그래, 그래. 매튜도 외국에서 왔어? 네, 캐나다예요. 부모님이 명수를 엄청 좋아해요. 페어런 짓게 땡스 토크 좀 날려봐. 오케이. 땡스... 엄마, 아빠, 나 여기 왔어. 한번 사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영상 통화하고? 자주 못 해요. 왜? 바빠. 오... 아빠, 일하고 있잖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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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녕? 안녕? 야. 제 이름... 스바봅. 묵하지 말아. 넌 안 sotto. 우리는... Milwaukee입니다, evet. Believe it. You're an illiteracy, lucky. Oh, one, one, two. 만체로 베이스one의 젊은 에너지를 맡고 있는 박곤욱이야. 살명수 예능 캠프에서 열심히 해볼게. 너무 풋풋하네요 진짜? 그쵸? 너무 풋풋해. 안녕! 나를 소개하지. 나는 07년생 제로 베이스원의 한유진이야. 영수 안녕. 17살이야? 반갑다 야 진짜. 한 손 놓은 친구야. 아 유진아! 좀 떨리고 있어. 반대 손 이렇게. 유진아 반갑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유진아. 좋아. 나는 제로 베이스원의 활동명 규빈 본명 희석인 멤버야. 너 하기 싫으냐? 자신감 있게 하란 말이야. 이것도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기회란 게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번에 오디션에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잡은 거 아니야.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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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원의 김유빈입니다. 기빈아 너 얼굴 진짜 싹 닿아. 반.. 고마워. 반갑을 계속 해야 돼요? 미국 생활 방식으로 얘기해. 편안하게 챙겨. 오 근데 진짜 연예인이네. 너는 좀 혼나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혼나야지 혼나야지 혼나는 거 혼나야지. 나는 제로 베이스원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를 담고 있는 테레라고 해. 바보도 바보도 사랑합니다. 꺼내주신 이 사랑. 지금 꼬시고 있어? 용순도 그래요. 누가 꺼내줘?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오 좋다. 이거 좋아. 안녕 얘들아. 나는 제로 베이스원에서 대빵. 맏형을 맡고 있는 김중이라고 해.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난 진짜 굉장히 보고 싶었고 널 쫓아다녔어. 아니 쫓아다녀.. 왜 어디서 날 쫓아다녔어? 진짜 항상 너무나도 사랑했어 진짜 명순을. 나를 사랑했어? 갑자기 또 사랑 고백을 하잖아. 독특한 친구네. 재밌네. 나 진짜 좋아해 너를. 아 그래? 내가 짝사랑했어. 짝사랑 26년째야. 알아줬으면 좋겠다. 무한도전. 무한도전 안에서도 나를 좀 더 좋아했나? 당연하지. 어. 핀씨 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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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했냐 지금. 아아. 핀씨 예새끼. 하지. 아이. 베드로 하지. 고마워. 신경 쓸게. 알겠어.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고. 하오야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모르죠. 응. 아 그래. 나도 신경 더 쓰면 안 돼? 그럼 네가 말을 나한테 따뜻하게 해줘야지. 사랑해. 오. 신경 쓸게 하오야. 어 고마워. 겸경력이 굉장히 심했을 거야 그죠? 데뷔 소감이 어때? 나는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설명서에 나와서 우리 명수 친구를 직접 보고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테레가 저 앞으로 DJ 하면 잘하겠다. 말을 잘하네. 인증. 얼마나 내가 편하니? 그럼. 옆에 계속 좀 붙어 있어줘. 오케이. 어 그래. 우리 리키는? 기분이 쨔져. 기분이 어떻다고? 쨔져. 그래 그래. 너. 너 좀 쨔져. 쨔져. 너 좀 쨔지고. 어 그래. 한빈아. 넌 기분이 어때? 내가 맨날 영상으로만 보던데 출연하고 있으니까 좀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해. 더 신기한 거는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 생각보다 많이 못 알아보시던데. 아이고야. 나는 생각보다 너무 알아봐. 그리고 유진이. 질문이 뭐였지? 주마다 집중. 갱비한 소감이 어떻냐고 인마. 욱박지르는 게 아니야. 말로 표현할 수 없지. 그럼 몸으로 움직이지. 보여지 마. 가자 이진아. 가자. 렛츠고. 와 진짜 애기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너 집중관리야.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제로 베이스 원이 됐잖아. 예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꽂아놓은 보릿째로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아. 내가 조용하면 남이 튀어나간단 말이야. 오케이. 경쟁사회니까. 그래서 오늘 할명수의 예능 캠프야. 각자 어떤 재능들이 있고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오늘 이 시간이 딱 끝났을 경우에는 김구라를 만나든 메뚜기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캠프. 뭘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로 베이스 원이 되길 바란다 알겠니? 좋아. 왜 좋아. 좋아. 그렇게 하면 돼. 내가 31년 예능 외계인 인생이고 화를 많이 내. 제로 베이스 원 중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저죠. 저죠. 왜. 그런 사람 왜 맞아? 소통을 치시는 빌러라면 탱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탱커? 창과 방패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네. 완전 ENFP. MBTI 안 알아? 야 그건 너무하다. 야 나는 어디 석회시대 사람이니? 야 내가 T에 내가 대명사야 ISTP에.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 그래 그래 유진아. 할 명수가 왜 할 명수야? 할아버지 명수. 할아버지 명수. 근데 나도 궁금했어. 근데 진짜 아까 말하려고 그랬어. 뭐든지 한다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때 할. 할아버지 할 명수가 아니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누가 할아버지라고 그랬어? 예유. 예유. 난 그런 적이 없어. 너희들이 혹시 뭐 하고 싶은 예능 이런 게 좀 있을까? 솔직히 우리 아홉 명도 이게 경쟁이에요. 모든 프로에 아홉 명이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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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테레야. 테레 어디 갔니? 나 어디서 찾아? 나 어디서 찾아? 테레야. 예능보다는 이제 명수랑 같이 한 번 라디오를 해보고 싶어. 어~~ 러닝 메뉴. 러닝 메뉴 왜 갑자기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유재석 선배님 팬입니다. 아 그래? 뒤로 일보가. 어 그래. 난 유퀴즈 온 더 블럭. 나 진짜 용기 냈어. 용기 냈어. 난 무한도전. 무한도전도 없어졌잖아, 이제. 나는 그런 예능을 나와보고 싶어. 한계를 좀 느껴볼까? 돈을 느끼게 해줄게. 좀 이따가 개인기, 장기, 위트 센스, 재치, 유모, 해악, 풍자? 뻔히, 스토리, 만당! 다 물어볼 거야.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신인이니까 나를 좀 보여줄 재치, 유모, 해악, 풍자 이런 거 있는 친구 없을까? 할아버지가 등산하면? 할 명수. 안타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 나왔어. 맞아. 이거지, 이거지. 그래서 예능 스타. 그래서 센스. 본격적으로 뭘 배우고 하기 전에 그쵸 배수원이 대체 왜 나왔습니까? 예능을 눌러. 예능 스타 돼야 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신곡 홍보해야 돼. 신곡 홍보하러. 우리 스타 데려 나왔어, 스타 데려. 우리가 7월 10일 날 데뷔를 하거든.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요. 데뷔곡 인블룸. 인블룸. 무슨 뜻이에요? 꽃이 피어나는 뜻이에요. 우리의 칭춘 불안하지만 그냥 명수랑 같이 달려가고 싶은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응, 응, 맞아.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랬어. 감동적인 노래예요. 그럼 너희들은 여기 홍보를 했잖아. 할 명수한테 뭘 줄 거야? 뿌듯함과 성취감. 하하하하하하 본인이 키웠다는 뿌듯함과 성취감. 그렇지, 우리 영상 보면서. 음, 내가. 내가 음, 이거 좋아하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조회수를 줄게. 뭐, 뭘 줘? 조회수. 오. 제로 베이스1의 인 블룸.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좋아! 인 블룸. 일로 claws 자꾸 이렇게 라면 물고 손 대는 춤이 있던데? 그리고 아무 특징이 뭐야? 포인트 하나만 알려줘 이거 좋던데 이거, 이거 마음을 훔치는 그런 동작이 자, 거기가 포인트야 좌우로 흔들어주면 돼 왼쪽이 먼저 밀어 이렇게?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 부분 담아야 돼, 그 같아 좀 섹시한데? 섹시한데? 가끔씩 왼쪽 아래 한 번씩 쳐줘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남의 물건 소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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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마시고 재미상으로. 정확해. 괜찮다. 야, 나도 옛날에 댄스 학습였어. 오늘은 제 1회 할명수 예능 캠프입니다. 저 먼저 팀을 알려드릴게요. 명수 님 기준으로 왼쪽이 오비.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혜리 님 기준으로 YB. 첫 번째, 얘네 훈련은 노래에 이어 부르기입니다. 오우 오오 제대로 가죠 지대로? 진짜로? 시작 전에 OB YB팀 응원 한 번씩 볼까요? OB 준비 악 악 출발 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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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킹받게 하자. 우리께 재밌어.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가. 가겠습니다. 아, 재미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OB팀, YB팀 같아. 아... 왜, 왜, 왜? 저기다 맘에 들어? 속상해. 아니야, 기세험이야. 갈게요, 첫 번째 문제. 아, 보르락! 보르락! 아, 보르락! 보르락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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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요! 형, 못 가요! 형, 못 가요! 왜, 왜, 왜? 아니요? 아, 뭐해! 내가 왜 공인이잖아. 형, 페널티 없어요? 페널티? 침착해. 침착해. 우리 팀 아니야? 우리 같은 팀인 거야. 빨리 앉아. 지우아. 균 씨 잘 틀어. 뭐야, 이거? 한 명. 잠깐만. 이...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정답. 와, 허리 까먹었어. 가사가 뭐였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야! 좋았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좋았어. 오, 비, 오, 비, 오, 비, 빙. 빙. 파이팅! 마이팅! 잠깐만, 아, 가봐. 가봐. 아, 괜찮아요. 뿜뿜뿜뿜 이거네. 아, 가봐. 뭐지, 이거? 뿜뿜뿜, 뿜, 뿜.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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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룸. 신장이 뛰네. 브룸, 브룸, 나. 브룸 아니잖아요. 브룸. 땡. 아, 진짜. 어? 정확히 불러주셔야 돼요. 책상 위에 뚝뚝뚝. 땡. 가사를 해요. 아, 너희 왜 몰라. 하오 님이 90% 맞추셨는데. 딱 봐. 할 수 있어? 해봐, 하오야. 뿜뿜, 뿜뿜, 뿜. 진짜. 땡. 뿜, 뿜, 야. 뿜, 뿜, 야.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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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아주 작은 자동차. 자요. 아주 작은 자동차. 뿜, 뿜, 뿜. 내 심장이 뛰네. 정답. 이상 down. 옵니다. 옵니다. 이웃이 주는 270 정답. 고기 هو 라임스. 이렇게 바 mig니다. 소평한 peoplesė, keungay George, 나 이거 놀아, 불러. 자! 아 이거 뭐해, 나 이거. 불러들게요. 아! 아! 그럼 왜 안 갔지? 좋았어!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